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메뉴는 피자 이 이름 뭐였지? 로스트 비프 라지 사이즈에 치즈 크러스트 추가한 거고요 이거는 상하이 쉬림프 파스타이네요 35,900원, 9,800원 혹시 몰라서 파김치를 준비해놨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희 최실장님이랑 같이 먹을 겁니다 많이 무거워 야 근데 이거 파스타 너무한다 이게 한 젓가락이 9,900원이야 와 너무한다 파스타에는 님들 파김치죠 맛은 있네 해물 향이 싹 나는 게 님들 맛은 있어 내놓은젓 hate ume을 cannabis 탕구 maxim이를 만들었어요 그 부분õ단들 타озм애들 이낙수 criteria 조금 물에 칼ации 있어요 이거 뭐냐? 이거 뿌려먹는 거냐? 네 치즈 크러스트 피자 피자 진짜 오랜만에 먹네요 맛있네 너 피크 있어? 네 치즈 크러스트 치즈 크러스트 골라 여기 있어? 네 왜 이렇게rocket? 네 맥주 시켜 이제 맛있는데 genetics 경고 치즈베리맛 오늘은 이번엔 더 맛있으면 더 맛있게 맛있게 엉졸어요 주먹밥 오징어 오징어 깨끗한 roommates 너무 맛있어 오징어 음... 누가 큰 거 먹어 형 피지 하나 해? 못 먹어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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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소풍 차고... 아무튼... 더 있어요! 저건 chama... 음... 왔다... 모 adventure 해요 오 morgue 박임치랑 궁합이 예술이에요. 빗장에 박임치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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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으음. 가끔은 저도 이렇게 서양 음식 즐깁니다 맛나네 오늘도 맛있게 잘 먹고 합니다 녹화 여기까지 뿅